나레이션으로 설명되는 내용을 그대로 상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리를 완성한다. 각자에 맞춰 배경이 흰색과 검은색으로 뻥바라 바뀌는 것을 반복한다. 이때 배경이 바뀔 때마다 고리가 진동한다. 진동하는 고리는 진동할 때마다 하나씩 굳이 되지만 원래의 고리와 겹쳐져 있어 자세히 분간하기 어렵다. 겹쳐진 고리들이 터지듯이 일치히 분산된다. 분산된 고리들이 하나의 사실에 이른다. 수많은 사실들이 여기면서 세계의 성분으로 바뀌고 각성분은 60도, 120도, 180도로 배치되며 정삼각형으로 이른다. 정삼각형 엘리틱 로고로 다시 변하며 영상이 종료된다.